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월입니다 자 오늘 12운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12운성 4주에서는 저는 그렇습니다 12운성은 반드시 봐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12운성 중에서도 양생음사 음생양사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양은 순방향 시계방향 음은 역방향 이렇게 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4주 볼 때 12운성을 많이 적용하기도 하죠 네 어떤 분들은 이제 12운성을 안 본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얘기는 제가 한번 끝까지 한번 해보고 그 안 보는 분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12운성이란 무엇이냐 그럼 한번 먼저 알아보죠 12운성 아시는 분들은 스킵하고 나중에 얘가 도대체 뭔 얘기를 하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운성이란 자연에 대비해서 자연 대비입니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인간의 인간의 삶을 12단계로 나뉘었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명대로 살면 우리 대운 있잖아요 대운이 보통 12대운 막 이렇게 가죠 그러면 120살까지 살아야 된다 뭐 이런게 하늘의 이치인데 120살까지 사는 사람 봤습니까 여러분들 많이 못 봤죠 거의 인간의 수명 우리나라 지금 수명이 뭐 80세에서 90세 사이인데 인간의 삶을 어쨌든 12단계로 나눠 놓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12운성이다 자연 대비한 곳이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탁 우리가 태어났다 이 선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태어나는 이 순간을 생한다 인간이 태어나죠 볼게요 생욕관 록왕 쇠 병사 묘 절 태양 여기가 조금 얕게 그렸는데 더 깊게 그려도 되는 건데 어쨌든 보세요 여러분들 자연을 대비해서 인간의 삶을 나눴다 생 장생 한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렇게 외울 때 한 글자씩 외우거든요 근데 저는 항상 말씀드리죠 사주는 무조건 외우는 거 아니다 이치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생욕 관 그 다음에 록 그 다음에 왕 쇠 이게 12단계예요 그 다음에 병 그 다음에 사 죽을 사자 그 다음에 묘 묘지에 묻힌다 그 다음에 절 끊어진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태 잉태한다 이런 거 양 기른다 그럼 다시 생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옛날에 들국화 전인권씨 노래 중에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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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있죠 굉장히 철학적인 거예요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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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우는 계속 돌고 돌고 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욕관 로광스의 병사묘 절태양의 자연 대비 인간의 삶을 12단계로 나눈 것이 이 명리학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장색 욕은 뭐냐 목욕이다 인간이 태어나고 갓난 애기 그 다음에 목욕도 좀 어린 애기 그 다음에 관대라고 합니다 이때는 뭐 지금으로 치면 중고생 얘기하는 거죠 12단계니까 한번 나눠보죠 나이를 걸록 하면은 우리 이제 청장년 장년 이야기하고 청장년 왕 제왕이라고 그러죠 제왕 이건 끝까지 올라갔죠 이 때가 이제 가장 경제활동 많이 할 때 그때죠 그 다음에 쇠 쇠는 전략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인간이 이렇게 태어나서 그 다음에 어린애 뭐 초등학교 중학교 내가 고등학교 대학교 갔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 어 과장 부장 달고 내려오고 어 아 물론 여기서 사장까지 가서 이게 내려온다 쇠 어 쇠는 어때요 이제 사장 달았으면 이제 내려와가지고 어 뭐 좀 전략가로 이렇게 살아가요 쇠 병 병은 어쨌든 이 병 든다 병 든다 음 그 다음에 죽죠 죽는다 그 다음에 묘에 묻힌다 아시겠죠 장생 목욕 관대 건너 제왕 쇠 병사 묘 절태 여긴 한글자씩이래요 절 태 양 그럼 여긴 뭘까요 여긴 살아 있는데 여긴 죽은 상태죠 그래서 명리학에서는 우리 그래요 죽은 상태도 이야기를 해줘요 우리 죽어 있어도 영혼은 있다라는 거죠 혼이 있다 영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묻혔는데 육신은 육신은 묻혀 있지만 영혼은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아 그렇죠 그리고 절이라는 거는요 아 여러분들 그 49제 진행 거 아시죠 49제 이때가 뭐냐면은 사람이 죽어서 영혼이 특히 영이라고 그러죠 영 이 영혼이 어쨌든 소울이라고도 하는데 스피릿이라고도 하고 영혼이 어떤 육신을 찾아 떠도는 그때를 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태 그러면은 인퇴가 되는 거죠 인퇴가 돼서 새로운 곳에서 이제 탁 태어날 준비를 하고 있다 그게 뭐 알이든 내가 포유류에 가든 이게 윤회다 윤회 그 다음에 양 뱃속에서 길러진다 길러진다 그래서 양을 주로 천살이라고 그러죠 하늘의 뜻에 맡긴다 잘 태어날 것인가 그 다음에 생 다시 태어난다 여러분들 중에 전생을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가끔 계시더라고요 특히나 그 전생 그 마법 써가지고 마법이라 그러나 마취라 그러나 어쨌든 그런 거 이게 12운송 인간의 삶 그래서 뭐 제왕에 올랐을 때가 가장 올랐다 막 사장이니까 근데 여기서 내려갈 일을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어디가 좋을까요 여기가 나쁠까요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해 볼게요 갑목이다 갑목이 갑 묘를 만나면 이거 양인살이라고도 하죠 이때를 제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갑목이 봄을 만났으니까 얼마나 번성하겠습니까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번성하지만은 그래서 뭐 속이 골앉는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자연 대비 인간의 삶이다 사장 사장님들 꼭 겉으로 봐서는 되게 좋은데 멋있고 부럽고 한데 그게 다 편할까요 그러진 않죠 그래서 이것은 겉으로 보기에 이제 잘 돼 보인다 라는 것이에요 여기 있으면 예를 들어서 갑목이 신 갑신일 줄 아시죠 갑신 이걸 절지라 그래요 그럼 이 사람은 팔자가 망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인간의 삶에서 분명히 잘 때가 있고 깨어나서 움직일 때가 있고 밥 먹을 때가 있고 배설할 때가 있고 이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이거 양기운은 그래요 이렇게 간다고 쳐요 그런데 음기운은 왜 이렇게 거꾸로 가느냐 역방향으로 가느냐 나는 그거를 인정할 수도 없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나라고 해가지고 제가 아니고 어떤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십이운성도 인정할 수가 없고 특히나 양생 음사는 더더욱 인정할 수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왜 인정을 해야 되는지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십이운성 자 좀 얘기가 길어지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좀 더 집약시켜서 짧게 얘기해 볼게요 자 태양이 뜹니다 태양으로 얘기할게요 우리 병화라 그러죠 병화 그렇죠 태양이 떠서 이렇게 지죠 태양이 이렇게 우쭈쭈쭈쭈 움직여서 여기서 질 거 아니에요 지면은 우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평선에서 안 보이죠 뜰 때는 동쪽에서 뜨죠 이쪽이 동쪽이라고 오른쪽 딱 펼쳤을 때 동쪽이고 이쪽이 서쪽으로 집니다 역시 이렇게 순 방향으로 움직인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런데 달이 달이 어디 있을까요 보름달 말고 초승달을 한번 볼게요 초승달 이거 지어볼게요 태양이 뜨면 달이 잘 안 보여요 이때가 만약에 보름 이제 음력으로 해가지고 음력 뭐 한 2일 정도 된다 2일 그러면은 태양이 이렇게 착착착착착착착착착착착착착 움직이고 이렇게 지면은 여기서 초승달이 자 보세요 태양이 지면 어두워지죠 그렇죠 태양빛이 안 보이니까 여기서 초승달이 빼꼼하게 서쪽에서 뜹니다 뜬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것이죠 사실 이 초승달은 이 태양에 가깝게 보름 음력 보름 보름이라 그러는데 자꾸 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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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정도 뭐 1일 2일 이러면은 이게 신월이라 그래서 이제 정말 이제 손톱 모양의 이 초승달 여기 거의 좀 가까이 있어요 완전히 붙어있으면 보이진 않죠 그거는 이제 신월이라 그래서 거의 보이지 않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이 초승달이 따라오는 거예요 같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태양이 비로소 이 지평선에서 안 보일 때쯤 이 달은 저기 서쪽에서 예쁘게 이렇게 떠오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 눈에 보인다 우리 눈에 보인다 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봤더니 근데 얘도 좀 있으면 져요 왜 이렇게 같이 가니까 그쵸 근데 그 다음 날 봤더니 좀 부풀어서 이렇게 와 있더라 또 이렇게 가더라 반달 되고 하더니 하더니 이렇게 하더니 여기 보름달로 이렇게 떴더라 보름 15일 이라 그러죠 음력 15일 보름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거는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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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죠 태양은 그냥 하루에 끝나는데 그래서 이걸 양적인 기운은 좀 빠르게 움직인다 하루에 볼 수 있다 음적인 기운은 양의 기운을 받아서 그것을 내가 수용하고 습득하고 해서 그거를 다른 기운으로 비춘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다른 이쪽으로 가면 역행하죠 역행한다 자 역행하는데 하루만에 그렇게 역행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 양생음사라는 거를 간단하게 이렇게 화의 기운에서만 제가 설명을 드려봤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아까 처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자연 대비해서 인간을 인간의 삶을 열두 단계로 나눴다 우리 이 나약한 인간이 열두 단계로 나눠지 우린 나눠지는데 우리 자연을 또 열두 단계로 보고 우리 계속 자연 공부하는 거죠 우리는 자연 과학을 통해서 인문 철학을 배우는 것이고요 그것을 적용시켜서 이거를 사람에 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에 쓴다 그래서 이 12운성을 인간의 삶을 12단계로 나눴다 얘기하는데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삶을 나누죠 그래서 니 팔자가 어떠니 내 팔자가 어떠니 니가 예를 들어서 을료일주고 니가 병자일주면 힘을 못쓰네 병자 태네 뭐 이런 거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 12운성의 절지에도 묘지에도 퇴지에도 양지에도 다 쓸모가 있다라는 것이죠 뭐 갑목이 그렇죠 갑목이 해나면 이게 생지고 그리고 갑목이 이제 병화에 있으면 이거를 아 병화가 아니라 잎목에 있으면 갑인 록 걸록지에 있다고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걸록지에 있으면 좋죠 일단 이 갑인이라는 글자는 좋은데 잎목이라는 이 뿌리가 있으면 좋죠 그래서 걸록이라는 어떤 멋지구리한 이름을 받았죠 하지만 다 좋은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거를 추운 운에 인간 운에 대비할 때는 걸록이니까 당신 무조건 이번에 승진하겠어 이런 것이 아니라 여덟 글자의 그 유기적인 모양을 다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너무 걸록이 넘치다 보고 제왕이 넘치다 보면 그 뭐야 그 자만감으로 인해서 사람이 꼬꾸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맞잖아요 이 병화가 이 해에 있으면 뭡니까 절이죠 절 그럼 이 사람은 아까 절 뭐라 그랬어요 내가 또 새로운 육신을 찾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겠어요 그래서 절지에서 노력을 하는 사람은 엄청나게 성공을 할 수가 있다 자 자꾸 갑신 예를 들어서 그런데 갑신이 이 절지에 있잖아요 이 돕기 위에 있는 이 나무인데 불안하죠 하지만 운에서 운에서 또 이 인목을 맞이할 수 있고 묘목을 맞이할 수도 있는 거죠 그때는 사회적 성공을 의미할 수도 있고 추운 할 수도 있는 건데 이 갑신이란 이 글자 자체는 이 사람은 굉장히 철학적이고 좀 음적이고 조용하고 남의 기운을 잘 받아들이고 이야기도 잘 듣고 내 이야기도 나중에 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공부 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의 해석이 12운성 만으로는 안된다는 거는 있어요 분명히 오행을 먼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십성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무슨 살 이런 거 홍염살 이런 것도 좀 양념 삼아 봐야 되고 공망을 봐도 되고 12운성 이것은 반드시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12운성 특히나 또 역행하고 순행하는 것도 봐야 된다 왜 12운성 자연에서 인간의 삶을 끌어왔고 우리는 인간의 삶을 추운하기 때문에 이거를 보는 건데 사실은 그거는 우리 게 아니라 자연의 것이었다 우리 것은 아니다 우리는 100년 정도면 죽지만 자연은 영원할 그런 상황이잖아요 영원하잖아요 언제 지구가 멸망할지 모르지만 그거는 우리의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이걸 보고 계시는 분들의 삶 내에서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연의 것이다 원래 자연의 것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게 이렇게 자연을 배우고 사람에 적용해야 된다 그래서 이 12운성 아까 말씀드린 한 가지 예만 들었어요 화의 예만 들은 거예요 태양 그건 화죠 화기운 그럼 여러분들 목 금 토는 인간이라고 치고 뭐 있어요 수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연습을 해보셔라 저녁에 수 잠깐 예를 들면 저녁에 습기가 이렇게 모이잖아요 근데 아침에는 아침 이슬로 해가지고 음 생 하죠 그러면 양이 사하겠고 양이 사하면 또 음이 생하겠고 이런 기운을 저도 100% 모릅니다 공부할 뿐입니다 그래서 같이 공부하자고요 여러분 특히나 또 역행하고 순행하는 것은 양과 음의 기본이다 왜 여러분들 팔자는 보죠 팔자 보고 일관도 본다면서요 그리고 그리고 월 간도 보고 띠도 보고 다 보잖아요 그리고 여자는 이 월 지를 통해서 여기가 만약에 양이면 예를 들어서 경술연생이에요 남자예요 네 그러면 여기서 뭐 무슨 인월에 태어났어요 어쨌든 이 사람이 그러면 남자다 그러면 이 월 주를 기준으로 해서 순행하죠 양이니까 여자는 남자는 순행하고 여자는 역행하죠 그러면 대운을 음색양사를 안 보면은 대운 자체를 보지 말아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운법도 틀렸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음색양사 안 보고 뭐 오행 십성만 가지고 어그로 끌고 무슨 MBTI 하듯이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물론 오행과 이 십성이 중요하죠 잘 풀어가야죠 하지만 이렇게 12운성으로 풀 때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장착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 허리 디스크에 걸렸다 근데 이 사람은 보니까는 수술로 치료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운동을 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일상 습관을 고쳐요 어떤 사람은 시술을 해요 수술을 해요 어떤 사람은 뭐 할까요 운동 말고 뭐 있어 습관 말고 수술 말고 침 맞는 저는 이게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의사라면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다라면 이 허리 디스크 환자 고객한테 이 사주 팔자를 물어보는 사람한테 어 너는 이게 좀 잘 맞네 이렇게 맞춰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결국 점쟁이에요 저는 그래요 하지만 명리학자를 꿈꾸는 거죠 자 명리라는 거 볼게요 이렇게 이게 목숨 명자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치 다스릴리 목숨을 다스린다 근데 인간의 목숨만 다스린 것이 아니라 자연의 목숨이 어떻게 돼 있는가를 어떻게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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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는지를 전인권씨한테 물어보지 말고 우리가 알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명리 이 12분성 왜 음색양사를 같이 공부하자라는 거예요 제가 뭐 여러분들 이렇게 사주 공부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셀프로 또 사주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고 공부 많이 했다는 분들도 계시는데 같이 공부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리 명리를 한다라는 사람은 이런 12분성 음색양사를 공부해야 된다라는 결론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음색양사 생활에서 어떤 건지 말씀을 드려볼까요 아까 말씀드린 해가 지면 달이 보인다 낮에 일하면 밤에 자야 된다 이 양기운을 집어넣어야지 음기운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역행하는 거예요 이 역행하는 거 아까 달 말씀드렸죠 매일매일은 아니더라도 매시간 하루 내에는 아니더라도 매일매일 달라져 있다라는 것도 이런 걸 공부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음은 양의 기운을 받아서 가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음의 기운을 받아서 양이 움직인다 어느 하나 없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숨을 숨을 들이마시면 뱉어야 되는 거고요 먹으면 배설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음색양사예요 병화가 있어서 정화가 있다면 이 빛의 에너지를 열의 에너지로 바꾸는 것 이게 다 음색양사인 거예요 음 아시겠죠 여러분들 산소를 우리가 들이마시면 O2를 들이마시면 몸속에 있는 각종의 그런 물질과 함께 CO2로 뱉어야 되는 거예요 이 뱉어야 또 산소가 다시 생겨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자연과학을 배우고 인문철학으로 옮기고 그걸 사람에게 적용하는데 우리는 자연에 먼저 더 좀 가까이 가서 공부를 해봐야지 이 사주팔자를 더 잡을 수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정말 이 명리학 이라고 그러잖아요 어 근데 이런 걸 안 보고 막 오행 막 십성만 가지고 팔자 만세력 펴가지고 니 팔자가 이러네 저러네 해가지고 막 너는 언제 죽네 너는 이것 때문에 절지니까 안 좋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명리학자가 아니고 그냥 사주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주쟁이 쟁이도 좋은 말이에요 좋게 말해서 사주쟁이인 거예요 사주를 조금 배워가지고 돈 벌기 위한 그냥 수단일 뿐인 거죠 사주쟁이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는 듣지 않는 것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또 사주 이야기 좀 많이 해보고요 어 12분 속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또 댓글 달아주시고 오늘 정말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이게 뭐 장생이면은 날 몇 세부터 몇 시 몇 세까지 목욕이면은 뭐 몇 세부터 이런 거는요 어디에 가면은 많이 나와 있어요 인터넷 보시면은 정말 많습니다 글은 일반적인 이야기를 저는 이제는 좀 덜 하면서 좀 재밌게 좀 풀어가고 싶은데 이게 재밌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사주 이야기로도 자주 소통하고 싶고요 또 매달 여러분들의 일간을 문세를 봐드리고 있어요 거기서 이야기 많이 하니까 그쪽으로 좀 많이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저는 명리학자가 되고 싶은 초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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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